슬래시 사진 등호 tvn 신서유기 6분 방송화면 캡처 신서유기 6분에서 안재현이 예측불어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였다. 11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6분에서는 안재현이 스스로 신미의 귀환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삼겹살을 놓고 3.3 좀비 게임을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안재현은 도발을 감행했다. 그는 안대를 눈을 가리고 있는 은지원의 머리를 공격했다. 안재현은 용기를 얻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강호동과 피우의 머리를 연달아 때리며 도발했다. 안재현의 교란작전 덕에 좀비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웃음을 자아냈다. 게임 결과 안재현은 7분 22초라는 비교적 장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안재현은 좀비가 됐을 때도 활약은 계속됐다. 안재현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도그처럼 피우를 잡고 발을 물어뜯었다. 그는 신미 자신의 별명다운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의 신미 모습은 기상 미션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후카이도 특산물 중 하나를 복불복으로 선택, 특산물을 숙소에 숨긴 후 밤새도록 지키는 특산물을 지켜라가 진행됐다. 복불복 결과 은지원은 멜론, 송민호는 맥주, 안재현은 옥수수. 강호동은 연어 알, 이수근은 대게, 피우는 감자가 당첨됐다. 미션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 신서유기 육품멤버들다웠다. 이들은 좀비 때처럼 몰려들어 다른 멤버들의 특산품을 망가뜨렸다. 결국 멤버들은 지켜야 할 특산품을 야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맥주를 마시고 멜론을 먹고 또한 대게와 옥수수 등을 쳐서 나눠 먹었다. 남은 것은 강호동의 연어 알과 피우의 감자였다. 그러나 강호동의 연어 알이 사라졌다. 피우는 감자를 비교적 잘 숨겼다. 강호동은 다급하게 연어 알 수색에 나섰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안재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안재현은 강호동의 연어 알을 훔쳐 강호동이 보는 앞에서 연어 알을 터뜨리며 강호동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리고 다음날 옥수수알을 연어 알로 등갑시켜 마지막까지 강호동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강호동은 다급하게 연어 알 수 없었다. 강호동은 다급하게 연어 알 수 있었다. 이는 아 Katherineε 이는 confus사님의 공 Dies을 녹아야